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지금 한중 축구와 관련해서 포탈 다음에서 있었던 그런 여론조작, 디지털을 활용한 여론조작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아시안게임이 포탈 댓글 여론조작 세력들을 엄단해야 된다.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보면서 다음의 댓글 여론조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지금 조작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이 특히 여론조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선거와 관련된 그런 여론조작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선거 자체에 대한 그런 조작들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식자층이라든지 특히 이제 언론들은 철두철미하게 이 문제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그게 이제 지금 뭐 한국사회를 그냥 지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니까 이 여론조작 문제가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여론조작뿐이겠냐 진짜 중요한 것을 그렇게 한국의 식자층들이 대부분 다 외면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조선사설을 이렇게 보니까 92%가 중국축구를 응원한 포탈 여론 조작방지대책이 시급하다 선거 빼고는 다 이렇게 조선이나 중앙동화가 다 응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포탈 댓글 조작이라는 것은 선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92%가 중국을 응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설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다루죠 이야기를 잘했네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했고 그 결과 정반대의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잘했는데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니까 또 시중 여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당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아시안게임 포탈 댓글에 대한 여론조작 세력의 개입을 방지해야 된다 참 한국 사회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진짜 본질적이고 구조적이고 더 이상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다들 침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라의 앞날 같은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조선 뿐만 아니고 중앙도 또 크게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판에 조선일보의 여론 섹션을 보니까 비교적 역사학계에서 이렇게 묵직한 목소리를 많이 내는 이 서강대학교의 임지연 교수가 칼럼을 썼네요 제목이 여러분들 아주 이렇게 울림이 있습니다 망국으로 가는 길은 거짓말로 포장돼 있다 망국으로 가는 길은 조작으로 포장돼 있다 조작도 이제 거짓말에 속하는 거니까 작은 제목을 보니까 고용 부동산 정책 실패 감춘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뉴스를 보면서 임지연 교수가 비교적 연구 대상으로 삼는 동유럽 국가 중에서 폴란드 상황을 좀 잘 아십니다 폴란드 사례가 떠올랐다 현실과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면 잘못이 현실에 있다는 건가 공상당 정권은 거짓말 달고 살아 조작된 통계 언젠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통계 조작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으면 선거 조작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임지연 교수의 그런 사례는 아마 폴란드에서도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아마 첫 민주정부의 부총리자 재무장관 레셱 발체 로비치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당사자는 몰랐다고 하는데 어쨌든 국민들에게 경제 치적을 부각시키기 위해 가지고 경제 통계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했던 그런 아마 현상이 폴란드에서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강대학교의 역사학과에 계시는 임지연 교수는 이제 마지막 결론 중간에는 이제 좀 길게 폴란드 재무장관 하에서 어떻게 통계 조작이 있었는지 경제 통계 조작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소개하고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현실 사회주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토록 거짓말을 많이 한 정권이 그토록 오래 집권했다는데 놀랄 때가 많다 사실과 통계보다 선전과 선동을 중시한 공상당 정권 은 거짓말을 달고 살았다 노동자들의 불만은 제국주의 사주 때문이고 남 탓으로 돌리는 거죠 개혁경제의 실패는 미국의 슈퍼컴퓨터를 수출금지품으로 묶은 탓이라고 이렇게 강변하면서 군중대회 등의 이벤트로 현실을 호도했다 그 다음 문정권에 있었던 그런 조작 사례를 소개를 하고 망국으로 가는 길은 이데올로기로 건설되고 거짓말로 포장돼 있다 짝퉁 진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데올로기에 대한 숫자의 복수는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임지연 교수 같으신 분이 좀 우회적으로 라도 통계 조작 문제를 언급하면서 요즘에는 통계 조작뿐만 아니고 시중에 선거 결과에 대한 조작까지도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있다 이렇게 한두 문장 정도만 집어넣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한국의 식자층들은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통계 조작에 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댓글 조작에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국가를 완전히 존립 기반을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선거 조작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필력이 있는 분들이 우회적으로 조금 언급해 주면 좋은데 뭐 전혀 언급이 없는 겁니다 중앙일보도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염재호 총장이 글을 썼는데 제목은 건사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위기와 정치실종 그런데 뭐 민주주의 위기와 정치실종을 시민혁명은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아 사회나 미국에서조차 선거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의 의회 난입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일체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위기인 공동체로서 최대의 위기인 이 소위 득표수 조작을 통한 선거 부정 이 문제는 일체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법관들 그리고 또 재건 표장에서 수백 명의 부장판사를 포함해서 대법관 직원 대법원 직원들이 검표 작업 재건 표 작업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언론들도 뭐 지금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회가 완전히 그냥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는 쪽으로 그렇게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한국에서 선거 부정 문제가 수면에 올라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깊은 회의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선거 부정이 일상화되고 제도화되고 고착화되면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 거냐 얼마나 비용을 치르게 될 거냐 이런 문제를 참 저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걱정하신 분이 계시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참 상황이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신문을 보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짓과 위선 다 진짜는 다 가리고 그냥 엉뚱한 것 다른 것만 부각해가지고 보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댓글들 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습니까 세상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의 그런 삶이든 간에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났거나 일어나게 될 일을 직시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소개하기 시작했던 세계사책 한국인의 손으로 쓰여진 통사입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작가로서 왕상에 활동했던 제가 보기에도 참 잘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벼움에 좀 실증을 많이 느끼신 분들은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를 한번 정독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